이거 3절까지나 했어 이게 마약마약 노래 부르던 서결이 어디 갔어 마약마약 노래 부르던 동훈이 어디 갔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 철면 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 왜 말을 못해 이놈들아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물었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마약 검사한 서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개좋던 동훈이 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 철면 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거여 검사 처남 놈들이 다 이 모양이야 서결이 처남은 땅에 미쳐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동훈이 처남은 동료 검사를 성폭행하고 똘마니 처남은 친구들이랑 마약을 나고 비틀거리는데 검사 처남들 대단하구나 검찰 공화국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 철면 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라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거여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 철면피 같은 조카씨가 세크래퍼스 하시는구나 서결이 말 좀 해봐 이놈아 정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거여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놈들